도깽이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약간 검은색이랑 흰색이랑 섞여있는 돌이 있거든? 그런 게 있어? 나중에 내가 밖에 가서 보여줄게 여기서 벽 찾기 힘들어 아 돌을 모아서 녹이면 철만 남는구나? 응 돌 말고 다른 걸 녹여야 되지 그니까 철이 들어가 있는 돌을 가꿔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그런 거잖아 아까 뭐 검은색 흰색 그 돌 말하는 거 아니야? 어 검은색 흰색 돌 이상한 거 있는데 도깨면 그게 나와 니가 인벤에 보면 검은색 이상한 거 있잖아 아이언이라고 어 아 나와 그게 이거 줄까? 잠깐만 지금 말고 어 소리봐 개 커 어 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지금 보자 무기 중에서 저기 뭐야 미니 칼 커터 칼 됐다 잠깐만 이거 필요하고 어 어디가 좋을까 여기가 좋겠다 비켜봐 비켜봐 오케이 뭐해 땅굴 파고 들어간다 아 진짜 땅굴 개척하는 거야 이제? 어 어디까지 이을려고 하려면 땅굴 파고 들어가야 돼 어디에? 어디겠어 발 미치지 응 좋았어 어디 뭐 그니까 병원? 아니 뭐 어 여기서 여기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형 전생에 그 저기 그 노비였어? 하하하하 잠깐만 기다려봐 어 형 한 정조시대 때 태어난 거 아니야? 화성지였지 화성 어 이거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어디 소속 있는 노비거든요 이게 집안이 노비가 아니야 생각이 혈통이 혈통이 있는 있는 집안이야 이거 그렇지 혈통이 혈통이 갈 때까지 간 거 같아 형 내가 봤을 때는 아 근데 야 야 좀 때려봐 이거 아스팔트 내구 또 삼천이야 응 가만히 있어봐 나도 나도 때릴게 다는 건가요? 나 봐 나 봐 나 봐 어 아 단다 단다 오케이 오케이 고고 고고 어 응 어 나는 5초만에 하고 싶지가 않아져 흐하하하하하 나는 나는 혈통이 많이 섞인 거 같애 근데 형은 딱 진짜 일정하게 천했던 거 같다 그치 피가 아 어 천하다니 나 혈통이 형은 딱 순수하게 자급자족하는 거지 자급자족 일정하게 갔던 거 같애 약간 노비 되물림 응 부모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다 내가 해봐 어? 전주희씨 가문어? 아 전주희씨 저기 아니야 그 이성계 아니야 이성계? 성계형 아니야 성계형? 그치 어 형 조선 망했잖아 응 나 때문에 망한 건 아니야 형 나 근현대사충이야 나 조선충 아니야 조선충 해 응 근현대사 재미없잖아 근현대사 얼마나 우리여 이 땅에 독립운동어 얼마나 또 저건데 이거 또 아 뭐야 한 개 더 있어? 아 미친 끝까지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아니야 아니야 한 두어개 밖에 없을거야 어 나 안다 나 이미 잠깐만 아 나 단단단단 맥주 없나 맥주? 어이 좋지 맥주가 없네 맥주 좀 들고와봐 맥주가 없어 왜 커피 만들어야겠다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잠깐만 이거 넘은 거 아니야 이거? 불 좀 켜볼래? 켰는데 여보세요 집 안 내놨어요 뭐 자꾸 하이래 하이래 한국어 해 한국어 집 안 내놨다고 해 아저씨 아래집이 내놨다고 해 여기 안 내놨다고요 아아이 자꾸 진짜 왜 집이 집 안 내놨다니까 이렇게 집을 자꾸 어디로 오세요 아 저기 계시네 저기 아래집이 아래집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안 내놨어요 집 안 내놨어요 다른 집 알아보세요 저희 집 전세여 전세 아시겠죠? 야 어디서야 우리 뭐 방송탔 녀 왜 집을 구경하러 와 저희 집 안 내놨어요 어 다른데 가세요 재베 재 재개발구역 가세요 어머나 우리 집 뒤에도 뒤에서도 소리난다 아유 나 진짜 어 어 잠깐만 혹시 모르겠다 이거 하나 찾아 하나 내가 해놨거든 어 잠깐만 이거 어 이거 뭐 컨저링인데 컨저링 어 빼곡히 하네 그래 그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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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데 어디 뚫려있는거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내기용으로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나 갈게 어 여기여기여기 이거 땅굴 파면 이거 오는거 아니야 이거 어 갑자기 막 들어오는거 아니야 아냐아냐 어 잠깐만 어 그렇지 어 어어 어어 야 절묘했다 절묘했어 어우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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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형 그 학교수마다 궁금한게 생겼어 저희 집 안내놨어요 안내놨어요 어 어 어 어 세일? 아 세일엔이라고 비명지르는 데 있는데 어 걔가 비명지르때마다 좀비 10마리 지고와 응 근데 있잖아 이거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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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부서지나? 어 나무면 부서져 형 그거 열심히 나 나 나 나 나 비켜봐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? 이거 입고 막자 좀 해봐 집 안내놨어요 집 안내놨어어 저희 집 안내놨다가 부동산 간적이 없어요 어 도대체 어디서 소문듣고 오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방송 출연한적도 없고 집 내놓은적도 없으니까 가세요 112 부릅니다 어 가세요 얼른 가세요 아 진짜 싸 지금 완전 조졌어 완전 조졌어 지금 밖에 뭐 어디 일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을 내놓은적이 없구요 저 여기 집주인이 아니에요 저희 전세야 전세 제가 번호 알려드릴테니까 그거 연락해보세요 아 자꾸 이거 새벽 지금 몇시야 지금 새벽 3시에 자꾸 이거 이거 지금 뭐야 이거 뭐 어?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결혼했어요? 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이 개념들이 처먹었어 이거 근데 내 얘기하고 왔어요 알아 들었을까? 어 집 판다고 들었을거 같애 우리 쫓겨나는거 아냐 이거? 어 쫓겨나긴 합방하지 어 쫓겨내래 각인게 이거 어 잠깐만 나 나 콘크리트 까는데 독갱이 내고 다 됐네 형 독갱이 쓰지마 내꺼하게 어 됐어 됐어 어 다 부순거 같다? 어 됐어 사다리 건설해야 될거 같은데 그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 나중에 사다리 위에서 떨어뜨려줘 어 잠깐 사다리 만들어야돼 내가? 어 가만있어봐 아 이게 완전 이게 지금 어 사다리 어디있는거야 이게 이게 되게 무서운데 어 어 야 너무 깜깜한데 이거 어떻게 이거 보내줘? 불빛? 아 만드시네 아 자꾸 이렇게 놀래키지 마세요 사다리 못 만들어요 잠깐만 잠깐만 형 그렇지 형 형 거기 재건축 좀 해라 거기 나 갈 때 낀다 왜그래 형 잠깐만 여기 다른 길 없어 지금 어 제발 제발 지금 다른 길 없다고요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사다리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어 밝아 좀 아니 안 밝아 하나도 안 밝아 어 그래 뭐지 이거 뭐지 뭐지 우리도 있으면 더 파면 어떻게 해 그냥 이거 길을 좀 파내야 될 것 같애 내가, 내가 뭐 좀 움직이니까 저기구 바닥에 뭐 용암이나 그런거 없지? 어 그건 없어 이거 마이크래프트 아냐 아 네에에에에 노래방 재밌게 즐기세요 네 형 방송한다 일절하자 잠깐만 형 사다리가 몇번째가 내가 만들타니까 사다리? 두 번째 줄에서 우둔 리던가 레던가 뭔가 있어 잠깐만 여기인가? 잠깐만 형 잠깐만 형 딱 여기 있어봐 나 여기서 어차피 어디도 못가 형 나 왜 안 움직여 나 안움 환영키 둘러봐 아 된다 된다 아 저 아까 저분이랑 채팅하는 말이네 좀비 소리가 점점 이게 뭔가 하마 좀비가 온거 같은데 아까 보니까 소리가 잠깐만 나 왜 갑자기 왜 안올라가지? 두번째 형 내가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형 내가 만들 수 있어 만든건 둘째치고 잠깐만 내가 왜 못 올라가는지를 알고싶어 그 그것이 알고싶어? 다 이어네 다 이어져있지 지금 좀비가 문을 부순다고요? 아냐아냐 쟤네들 저기 주유소에서 파티하는거 지금 뭔가 좀비가 좀 특별하네 아 밖에서 아 밖에 세이렌있네 어 잠깐만 걔도 왔어 형 걔도 왔어 형 걔가 막 점프해 어우야 이게 뭔소리야 어 야 잠깐만 나 위에 형 빨리 올라가야될거 같애 나 지금 나 지금 뒷문에서도 지금 막 온다고만 지금 난리야 지금 막 문 열어달라고 집 안내놨어 집 안내놨어 이것들아 꺼져 꺼지라고 꺼져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어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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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려가 어 형 머리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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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돈 아니아니 토도 어 어 막어 형 막어 빨리빨리 야 비켜봐 어 좁아 좁아 공간 공간이 없어 형 잠깐만 야 비켜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침착 침착이 가만있어 어 하하하하 그치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오케이 어 그치아 막어 막어 야 야 비켜 비켜 어 쟤 삽 어 잠깐만 어 내가 불길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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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굴 빠 땅굴 빠 야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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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뭐 개무서운 소리만 나는데 야 수그 vå 뭐 할려구 뭐 할려구 됐어? 아 오케이 오케이 삼중병이야 지금 어어 야 이거 좀비 델파 앞에 지금 몇 마리 들어왔네 지금 몇 마리 들어온 정도가 아닌거 같은데 이제지는 아니 잠깐만 6시 20분에 햇덧잖아 햇덧는데 못 올라가 근데 로스티님 어떻게 되었을까 로스티님? 로스트님? 로스트님 지금 열심히 살고 있겠다 다른 좀비들이랑 아직 피 나는거 같은데? 어? 로스트님이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왔잖아 그치 나왔나? 아... 안 나왔는데? 잠깐만 형 나 나 봐봐 나 피 나는거야 이거? 왼쪽에 뭐 떠있는데? 아니 피 나는거야 너 피 없어? 26 어 나도 없어 미안해 나 지금 다 위에 있구나 나 체력만 안되면 상관없어 나는 행여는 삽으로 내 머리 푸면 안된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 야 땅굴 파서 나가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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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이 이거 뭐 어떻게 잡아야 되냐 지금 잠깐만 엠키 누르니까 잠깐만 잠깐만 이게 방향이 쭉 나가서 일로 쭉 가도 밑으로 갈 수 있긴 있거든? 조율서 탈출 해야돼 어 아 피 찬다 어 좀비중에 이런거 있는거 같아 이 가는 좀비 있는거 같아 개무섭다 야 미안해 마분아 왜왜 내구도가 별로 안남았어 어 왜 무슨 소리야 나와봐 이걸로 팔까? 이걸로 팔까? 잠깐만 주유소 탈출 대작전 주유소 탈출작전 가야돼 조금만 형 수직으로 파 수직으로 아냐아냐 대각선 대각선 위로 팔게 대각선 위로 아니 지금 지금 위치 좋아 지금 위치 파는 위치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 수직이야 계속 그 정면으로만 파야돼 다른데 가면 안돼 다른데 가면 안돼 하하하하 묘짜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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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안돼 안돼 잠깐만 우리 탈아다오실 수 있어 어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로스트밍만 오면 돼 로스트밍만 오면 우리 살 수 있어 하하하하 근데 위의 상황이 별로 안좋은거 같아 지금 빨리 파야될거 같아 미안해 바보다 3대9도가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지금 거의 다왔어 지금 왔습니다 어 로스트밍 살려줘 빨리 하하하하 로스트밍 살려줘 어디야 뭔일이예요 지금 좀비 안에 엄청 들어왔어 지금 어디야 일단 안에 좀비를 처리하세요 지금 주반에요? 뭐 없는데 근처에 좀비 많아 지금 지금 어떻게 근처에 좀비가 없을 수가 있어 지금 제 눈에는 한마리도 안보이는데요 아 마모니가 끌고 들어왔었는데 어 왔었어 뒷문 봐봐 뒷문 쪽에 밖에 세이렌 있어 그래 아 그래요? 처리할게요 어 너무나 삽 네모 다 됐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오자 사다리 좀 내려줄 수 없겠지? 아 내가 사다리 있어 내가 사다리 있어 나 좀 치워봐 돌삽으로 팔게 기다려봐 사브로? 어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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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참에 이참에 저기 파동어 계속 파봐 나가는 길은 아 올라갈려고 해도 사브로 파야되는구나 하하하 이걸로라도 파 세이렌 한발 어 이걸로라도 파 그치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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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що 나와봐 나와봐바 나와봐바바 나와봐봐 건설가능해 어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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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cyber 여름 하나 나와봐봐 나와봐봐 니겠지 됐어냐댐어 가자 위에 있는 이형에 ief Minnesota 중앙에 아 중앙에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아 잠깐만 지금 벗을 거 없어요? 벗을 거? 물 있을걸? 야 이거 밖에 백포 있어 지금 안에 있어 이거 없을 수가 없는데? 지금 위에서 세일은 잡았어요 너무나 사다리 사다리 어딨어? 잠깐만 사다리가 저기 안 만들어지는데? 내가 만들어볼게 내가 만들어볼게 어떡해 그냥 바닥에 떨어뜨릴게 아니 잠깐만 나 있어 사다리 있어 아 사다리 있어? 오케이 물이 안 보이는데 물 어딨어요? 물 없어? 물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무슨말고 어차피요? 야이 아 잠깐만 로스트 여기 좀비 어 그래 됐다 아 여기 그게 있었어 그게 뭐 뭐 뭐 그 뭐냐 돌이 안 있어 돌이 안 아 그래?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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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일을 쏘았네 오케이 좀비 없어요? 잠깐만 잠깐만 됐다 올라왔다 어어 지금 뒷문 쪽이 많고 정문 쪽에는 다 처리했어요 세일을 한 마리 빼고 어 내가 다 떨어뜨려줄게 밖에 어 잠깐만 이게 좀비가 이게 바케스 내는 소리야 이게? 어 밖에요 집안에 한 마리도 없어요 오우 로스트임 창고에 너놨어? 네 잠깐만 나도 형 좀 줘봐 로스트임 창고에 있어 멀키 워터 이거 먹어도 돼? 아니 아니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여기 재창고에 물 있어요 재창고에 먹어도 돼 어 어 어 왜왜왜왜 왜 잠깐만 잠깐만 내 오른쪽에도 뚫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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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군대 가만히 군대 어디야 어디에 내 어 내 내 내 아 미친 어이 잠깐만 좀비가 기억나와 지금 들어와 지금 여기에 뒤에 아 뒤창고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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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에 어디에 아니 아 여기 건설이 안되게 해 스파이더 좀비에 스파이더 좀비가 벌써 나왔어? 아 난이도놨으니까 스파이더 좀비가 벌써 나오는구나 아니 건설이 안돼 여기 건설이 자 나와봐 여기라도 하게 됐어 와 여기 다 까졌다 그래 여기가 여기서 좀비가 엄청나게 왔네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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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가 엄청 미친듯이 왔네 저 앞에 있는거 일단 제가 세이렌 3마리 처리했어요 역시 목둔이 최고야 그래 어 어디 좀비소리난다 세이렌 찾았다 오케이 세이렌 요격갑니다 요격 요격 처리 완료 어디있어 얘야? 네 아 이 기지배가 아주 그냥 아우 그냥 아주 목청이 아름답네 그냥 아 네 마리나 있었네 여기 그니까 세이렌 엄청 많았다니까 여기 마무리라 마무리라 나 몇자리 깔고 들어갔잖아 아 한 마리가 아니었어 불우는 애조 애조차 어 야 그러면은 40마리씩 굴렀단 얘기네 40마리 합쳐서 내가 초반에 헌팅나이프 먹어넣어 다행이지 아유 알차다 그냥 알차 아 우리 아까 몇자리 만드는 줄 알았어 나 진짜 뭐 아 너무 늦게 압류했네요 야 진짜 몇자리였어 진짜 아까 그거 봐야되 그 개 진짜 진짜 우리 진짜 어 우리 몇자리 되는 줄 알았어 아 아 정말 서로 죽을 뻔했네 진짜 우리 죽을 뻔했어 아유 고생하셨네 아 정말 진짜 깃털 좀 있어요 털 내 잠깐만 내 창고 열어줄 테니까 내 창고에서 필요한거 써가 잠깐만 나 창고 어떻게 열어줘 나도 열어줄게 어 이 꾹 누르면은 자물쇠 모양이 있어요 어 어 잠깐 나 죽는다 근데 애초에 창고 공유하자 이 나쁜 인간들아 제거 오픈 다 해놨잖아요 아 나도 오픈해놨어 어 나도 오픈 동원에서 뭐 얻어온거 있어요 약같은거 그 안에 와라 내꺼 안에 약 있어요 약 줄까요 오케이 아 가서 먹을게요 이거 좀비 마무리하고 어 내꺼 안에 좀 많이 먹어놨으니까 네 내가 로스트님 거기다 넣어놓을게요 약을 어 상자에 넣어놨어요 로스트님 상자에 어 잠깐 오 죽을뻔했다 고기 없지 나 체력이 없는데 고기? 어 괜찮아 P70이면 그냥 죽어 27인데 아냐아냐 맥스 맥스 너무한거 아냐? 아니 여보세요 요자리 탈출하고 죽으면은 뭐야 뭐가 달라 내가 한방에 보내줄까? 어 하여튼 가네 진짜 간호사 좀비다 약 좀 떨궈봐 어디 한번 비커라도 떨궈봐 비커 나한테 있어 아 있어요? 내 창고에 오케이 어 이런 싸가지 없는 싸가지 뭐 죽은거야 이게? 네 괜찮아 활로 해드셨다 상자 잠그면 상자 부셔버리면 돼요 자동쇠 부셔버리면 돼 그럼 비타민을 냠냠 먹어볼까 새벽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자 스킬 좀 올려야겠다 스킬을 어떻게 올리지? 아 레벨 많이 올리겠네 학사 못쓰고 있는거 아 나 하나도 안올렸어 원래 레벨 두개당 17포인트씩 모아서 한번에 하나하나 찍는거에요 1포인트 되는 1포인트짜리 스킬은 찍지 마세요 풀스미싱이 그건가? 풀스미싱이 그건가? 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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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 때 그러는건가? 네 풀스미싱은 찍지 마세요 1포인트 주는거 그냥 찍지 마세요 일단 나 다시 땅콩하러 갈게 아 잠깐만 로스님 네 나 그 모다 좀 줘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지금 이거 뭐 어떻게 찍은거야 이거 클릭이 안되는데? 어? 스킬을 어떻게 찍어? 그 옆에 보면 바이 네 바이 아 바이가 있구나 절대 1포인트짜리 찍지 마세요 무조건 보내요 어 10포인트 뭐지? 아 오늘 저거 오는거지 안쪽건가? 어 이거 못써? 어 드디어 아 포인트 벌써 다 썼구나 약 없는데요 약 로스님 저기에 넣어놨어 아 그쪽 다 옮겨놨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넣어놨어 아 퍼스트잇 아 퍼스트잇은 안써요 지금 배고플 때 그거 써야되나? 퍼스트잇은 쓸게 아까워요 지금 쓸게 아까워요 저번에 아 그래? 네 아 뭐 야 우리 좀 좀비좀 구워먹자 썩은빵 뭐야 썩은빵 용광로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 썩은빵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거 뭐야 그냥 뭐 주울 필요가 없는거야? 이거는 나중에 그 파란 양 만들 때 쓸 수 있어요 파란 양 아 그 하 하얀 가루하고 그거하고 조합하면 파란 양 만들 수 있어요 음 다들 어디가 썼는데 지금? 저는 지금 파밍을 얻어왔어요 어 진짜 로스님 우리 되게 무서웠어 어 어 청자들 관응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 여러분들 그쵸 하 하 딱 어둠사이에 뭐가 와 좀비여가지고 목두를 썼는데 안돼 점점 맞을수록 느려져 들어와 들어와 룬형이 들어오래 들어간대 그럼 요짠이었어 하하 하하 진짜 셀프관이었어 진짜 하 저희 집 지을거에요 아니면은 새로운 집 찾아가 들어갈거에요 아니면 이 집 보수해서 들거에요 글쎄 새로운 집 찾자 짓는건 아니고? 집을 짓는게 나을거 같긴 한데? 지을거면 어 어 제가 일단 콘크리트 데크를 탈게요 아니면 그냥 괜찮은데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 외곽 돌려버려 굳이 그렇게 집을 다 지을 필요 없잖아 나무로 룬님은 어디가셨어요 지금 땅굴 파고있을걸요 지금 땅굴 파고있을걸요 지금 땅굴 파고있어 아 밑에 땅굴 파고있어? 어 조용하면 땅굴이 조용하면 땅굴이 잠깐 어머니 오셔가지고 땅굴 감사관 갑니다 얼마나 팠는지 보러갑니다 어 라이스 여기 가방있었네 왜 떡이냐 잠깐 우리 먹을게 아 이따 아 이구나 자 땅굴 감사관 왔습니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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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얼마 안팠네 비켜 아직까지 어 연장이 안좋아서 빨리 못파 어 진짜 내가 건축 레벨 빨리 올려야겠네 내가 그래야 그 강철 데크를 탈 수 있으니까 땅굴 만들어서 어디까지 가게 아직 안정했는데 어디까지 가게 포즈아이언 지금 몇개 만들어놨어요? 한개 한개? 근데 내가 철 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일로가서 그래 병원까지 가자 그래 병원으로 이어있다 병원으로 이번에 좀 낫다 그때는 내가 진짜 엄청 멀었었는데 그니까 병원이 바로 옆이야 그니까 너무 좋은거지 내가 주유소 살짝 걸은거 잘했지? 저번에 내가 내가 판대는 엄청 멀었어 엄청 진짜 멀었어요 그래서 3일 봤나? 어 나 4대강까지 만들었잖아 그날 어 봤어 내가 봤어 이거 뭐냐 본 시부는 뭐냐 이거 무기인가? 만들어봐야지 그거야 뼈칼뼈칼 칼 칼도 만들 수 있네